오우 오 오 나 문남촌이 아까 조씨 오 나 부평에서 놀았는데요? 나는 부평 독나이트 많이 봤는데 난 6위 인천 대공원 좋아합니다 나 문남촌이 4학년 8학년인가? 8학년이면 너 전성에 있는 전교생보다 많은 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 한 반의 전교생 맞아 멈추지 마. 너 감성 출신이잖아. 연식점에서 몇 년 살았어. 그래서. 연식점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. 미안하다. 공부해.